오늘 기분이 좀 어때? 기분 좋아. 기분 좋아? 막판이라서 뭐 이누오빠랑도 결국 내가 그 혹시 지연이랑 마지막으로 나가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물어봤었거든요. 뭐지? 어.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그냥 놔둬도 되는 건데 괜히 그거를 물어봤어. 막 찝찝하게 끝내고 싶지도 않았거든. 어? 끝난다고? 이거 뭐야? 뭔가 마치 내가 그런 차선책이 된 것 마냥 말이야. 이거 무슨 말이야? 안녕. 잠깐만. 잠깐만. 얘기해 주세요. 어? 나 땡울인데 오빠. 그 문 사이에 두고 얘기를 하자. 깐 거야 이게. 아 잠깐만. 어? 여기서 말해도 되는데? 아 그래? 어. 뭐해? 웃음이 왜 이렇게 어색해. 아 내일 6시에 혹시 뭐해? 아 그걸 생각해보니까 나 화장 지었는데 왔네? 가야 될 것 같아. 갑자기. 그래. 뭐 내일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내일 시간 되면 커피나 한 잔 할까 해서 괜찮아? 6시? 장소는 여기야. 여기야. 오. 야 이거 강 씨. 오빠 자체 형은. 응. 안 돼. 알았어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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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 사진 찍을 zum video. 이상해요, 그래도 막 잘 돼 있는 것 같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싸워를 꺾이는 순간을 만들어. 와 안 된다 안 돼. 지연이형 잘 되고 싶은 것 같아. 술 당gin다. 하. 술은 집에 있어. 오늘 술은 안 살 거야. 집에 많이 있어. 내가 전에 사둔 거. 와인도 많이 있고.